코스닥 1봉 이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작도를 보면 이 저점에서부터 중심값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 선 몇 개로 우리가 분석이 되는데 파동에너지는 이미 여기 고점이야 더 이상 사도 좀 불안해 그리고 막내 파동은 반등하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둘째 형이 이미 방향을 정했어 그럼 뭐예요? 올라가서 오버시팅하는 그림이 나와도 여기서는 이 끝자락에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 추세라인이 옆으로 가서 850까지 빠질지 시간이 짧은 상황에서 더 빼서 830까지 빠질지 그거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코스닥 레버리지 안 돼 코스닥 인버스 해도 돼 다만 100%씩 할 수는 없어 코스닥 인버스는 30% 정도가 만에 하나 얘네들이 미쳐서 오버시팅하는 거면 30% 인버스 들어가고 나머지 70%로 고점에서 확 때려버려가지고 평단 맞춰가지고 탈출하는 전략을 또 고민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 전략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코스닥 인버스 하지마 하지 말고 850에서 830짜리 내려오면 상방으로 70%까지 빼팅해라 사고 싶은 종목들 있죠? 아셨죠? 바닥자리 그러면 이 자리 850에서 830까지 내려오는 자리는 1차, 2차, 3차선이라서 반등이 나오고 결국은 삼각수렴 이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상단으로 올라갈 때 코스닥 증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000포인트까지 간다고 했어요 코스닥 증시는 1000포인트 근데 먼저 900포인트를 생각보다 빠르게 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000포인트가 아니라 더 랠리가 나올 수 있죠 요 고점에서부터 그러면 2차전지는 결국에 잡아야 맞아요 2차전지가 제가 2차전지는 제가 가져가야 된다 했어요 안 했어요? 근데 한 번 부러지고 그 가격 라인 온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? 여기 50만원 깰 거라고 얘기했죠? 49만 9천원 근데 그 얘기를 51만원에서 얘기하면 모양 빠지지 요 고점 자리에서 50만원 깨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 아셨죠? 코스닥은 여기서 랠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코스닥 인버스 공략하시고 그냥 한 번 쉬긴 합니다 올라가 그러면 2차전지가 궁금하죠? 그거까지는 해야 되겠죠? 자 LNF가 기술적으로는 지금 딱 맞아떨어지게 우리가 여기에서 비중 뭐 한 70% 들어가서 LNF로 비중 많이 먹었잖아요 수익 많이 냈잖아요 근데 보면 교과서적으로 LNF는 딱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LNF가 주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인데 얘네들은 안 빠져요 안 빠지고 그냥 희망고문을 계속 하게끔 해요 근데 이게 더 위험해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슈팅했다가 여기에서 부러질 자리에서 확실히 한 번 부러져주면 그 다음에 7,8홀에 랠리를 만드는데 코스닥은 눌림이 남아있는 게 2차전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를 제가 50만원까지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49만 9천 50만원 깬다 했죠? 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파동이 너무 좋아서 아 반등할 자리 있는데 그냥 안 해요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반등할 자리가 있는데 안 해요는 할 사람은 해라 근데 나는 이거 리딩 안 해 리딩 안 한다고 내가 용을 왜 먹어야 돼요? 그냥 여기서는 30% 빠집니다 여기서는 고점 대비 50% 빠집니다 이것만 해줘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고마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파동상을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안 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난 올라갔어 올라가니까 뭐 맞았니 틀렸니 하고 놀고 자빠진 그게 아니라고 모르는 분들 수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지금 고점 고점인데 이 고점 자리 왔잖아요 근데 파동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파동에서 이런 파동에서 올라가서 그걸 먹는다 하더라도 그게 정상적이냐 절대 비정상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대표님 코스닥 증시 1000포인트 돌파한 데 있잖아요 그러면 2차전지는 당연히 가죠 근데 2차전지는 어떻게 가는지 알아요? 많이 가지 않고 찔끔 가고 여기 밑에 있잖아요 셀트리온, 펄어비스, HLB, 셀트리온 제약, 카카오게임, SM 뭐 이런 종목들 다른 시총 상위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럼 얘는 헤매다가 갑자기 코스닥에 끌고 가다가 하락할 때 얘네들은 제자리에 놓고서 얘네들은 작살내가지고 저번에 50만원 살짝 이탈에 돌려갔잖아요 이 추세 자리 터치하잖아요 1차, 2차, 3차, 4차 자리가 될 수 있고 1차, 2차, 3차 내려왔다가 반등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엔차 패턴으로 밀어버리면 50만원이면 이탈하는 게 아니라 40만원 초도 깨지고 40만원 이거 아니야? 와 이거 반토막 나는 거야? 아 물론 이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그럼 코스닥 증시가 어떻게 됐어요? 1000포인트 갔다가 아무튼 이거 깊게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일단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1000포인트 가는 거 2차전지 가긴 가잖아요 그럼 눌림해서 하면 돼요?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안 해요 그래서 에코프로를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만약에 에코프로 단타 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70만원 있죠? 이거 기다려보세요 70만원 기다리고 요 추세라인에서 요렇게 추세라인 있죠?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여기로 올라타지 않고 여기서 이 추세라인에서 옆으로 흘러고 있잖아요 그럼 슈팅이 80만원 찍고 1차, 2차, 3차니까 다시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게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면 80만원 오버슈팅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오버슈팅에 개인 투자자들이 야 80만원 돌파해서 막 쫓아가잖아요 그럼 다이렉트 70만원 깨지고 또 73만원 올라갔다가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한 시나리오는 나중에 여러분들 소름 끼칠 수도 있어요 73만원 갔다가 다시 무너지고 65만원 지지하는 척 했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이 저점과 고점의 중심값이 66만원 왔다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60만원 이탈 자리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루하게 막 가다가 반등했다가 50만원 깨고 여러분들 그러면은 2차전지 계속 진영에다가 엄마 뱅크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먹고 싶으시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저한테 뭐 올라갔는데 뭐하는 여기서 30% 빠진다 50% 빠진다 이거 다 해줬잖아 여기서는 올라갈 수 있는데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그렇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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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있는 지지 한번 03.5.1.1.2.2.1.2.1.5 8.1.4.1.2.1.1.2.1.3.1.2.3